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 차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되었을 때 대통령으로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확하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정책면에서 국한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종합하면 그는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예상하고 다른 분들의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지 자신이 구상한 모든 것을 절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친문 세력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든 말든 친문 세력들도 그다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아니면 못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점 말입니다. 이런 거북스런 주제를 2월 25일자 조선일보의 논설주관인 김창균 주관이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김창균 칼럼, 이재명 착이 괜찮을까, 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이재명 압도적 선두질주에도 탈당설, 제3후보론 꿈탈 이런 내용을 했는데 아주 시위적절한 누구나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몇 부분을 나눠서 핵심 메시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의 의견을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친문 세력의 불편함과 불안함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방송 인터뷰에서 탈당한다는 말이 나왔다. 제3후보가 나온다는데 섭섭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묻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후계자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깔려 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왜 당을 나가겠냐고 강조한 것도 친문의 거부감을 의식하고 있다는 징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친문 세력에게 정치적 부채의식이 없는 정치적 부채가 없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친문 세력과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주 내심 좀 다르게 그들을 보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의 극정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관입니다. 새 대통령이 들었을 때마다 전정권 사냥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아무 혐의점 없이 물러난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라임 사기 같은 정권 비위가 터져나오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털어막고 있다. 임기가 끝나면 억눌렸던 마그마가 분출하게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주자에게 요구하는 필수 등목은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뢰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2020년 7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분 상고심에서 키사회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했던 노력의 100만 분지 1 정도의 노력만 투입했더라도 얼마든지 이재명 지사를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때 이미 문 대통령이나 신문 세력들은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새롭게 약점이 첩첩 쌓인 전임자를 그만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지세를 확보하고 인기를 초기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임자의 실책을 덜추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권자에 오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심기경호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대통령의 심리를 읽고 있다. 그 앞에는 저는 가로열고 불안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 위로금을 제안한 문 대통령을 기재부 사무관도 빤도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자 이재명 지사는 망은 상식 박해 모독 구태 호들갑 같은 용어로 총동원해서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가 언제부터 문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이처럼 적극적이었나 이렇게 김창균 논설주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해설은 사람의 속마음을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서로 정치적 이득이 충돌하고 코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심기경호를 속내를 숨기는 조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숨길 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쉽지 않은 선두주자 교체 김창균 논설주관은 그러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대체 후보를 내세우려는 시도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제3후보론과 이재명 탈당설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친문 진영에서 후보 선출 시기를 미루자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지사 측은 내전을 각오하라고 했다. 선전포고다. 여건 내 더잡이 속에 친문 제3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야당 후보 혹은 이지사가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엔 진짜 배랑 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의 해설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절요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와서 후보를 바꾸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후계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데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래저래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관의 주장입니다. 권력 비리를 캐르는 검찰을 찍어누른 윤석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 믿읍지 않은 차기 선두주자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교체에 나설 것이냐는 이재명 문제는 통제 안 되는 변수들이 작동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이재명 차기 정말 괜찮을까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막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야생마 같은 그의 성격은 친문 세력들에게는 어쩌면 야당 후보자가 당순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협이란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친문 세력들에게는 정치적인 부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김창균 논설지관의 올바른 지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는 국민들이 전례가 없는 포퓰리스트의 등장에 잠 못 이루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신기할 뿐입니다. 지지도라는 것은 결국은 관성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고 또 이재명 지사의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특유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향이 시대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를 대체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 끊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잘 안 맞는다 이야기죠. 여당이 후보로 옹립할 수밖에 없다면 코드가 서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연히 긴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문이나 문 대통령도 아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딱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그 다음에 간담회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걸 보면 서로 잘 안 맞는 거죠. 또 그동안 살아온 방식도 좀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이 그 사람들한께도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면에서 참 고민이 많을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 아주 정확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